주위라는 가수가 공연하거든요. 무서워. 아. 얼마 망탄소년단이 있겠나 했는데. 정말 안 좋대까지도 있을 거라고 아예 생각도 못해. 너무 무서웠나 봐. 뛰어서 도망가. 너무 빨리 앉아도 다. 아. 진짜 어렵네. 원래는 우리가 게릴라 쇼를 한번 해볼까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었잖아요. 다한테 의미 있는 곳을 가서 공연을 할 수가 없을 텐데 하는 그런 곳에 진짜 말 그대로의 그 게릴라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였어요. 20초 동안 라이브를 보려면 500원을 내야 돼. 그리고 그 500원을 모아서 회식할 거예요. 나는 커튼에 있는 거죠. 간판 홍보는 사실. 형이 해줘야 돼요. 앞에서 호객하는 거. 네. 좋은 거예요. 인형타를 쓰고. 아 좋다. 좋은데? 더욱더. 더욱더. 아니면 내가 할게요. 아 네. 안에서. 안에서. 저희 일단 강릉으로 알아보고 홍보를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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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마이가 올라가면서 관객이 이제 20초에 라이브를 듣게 되고. 강릉의 감방. 그건 조금. 강릉에 그게 유명하대요. 커피 꽁빵. 네 맞아요. 그거 먹으려고. 이걸 먹어야 되겠어. 커튼 자체의 계열을 좀 레드로 하면 더 귀여울 것 같아. 그리고 잠단지를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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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의 KTX를 타고 왔지 도착! 동룡 너무 나인 것 같은데? 동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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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해볼까요? 동룡 이게 부르다가 중간에 끊기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그 팜트 구감 딱 부르고 끝내지 말고 형! 전단지 안 주고 그냥 말만 할 거세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프리스타일 넣어야 돼 진짜 컨셉이 진짜 없어 보여야 돼 저 죄송한데 V 아시나요? 네? V가 지금 분명한 V라는 가수가 있는데 V여 그러면은? 아니요 V여 아니요 V여 아니요 V여 V여 V V? V 너무 안 오면 인스타그램에 올려가지고 누군가라도 아주 자신 없게 아주 하 그 부인 씨 우리 최소 손님 다 소용 받기로 알겠죠? 네 알겠죠?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저기 앞쪽에서 되게 좋은 공연을 하고 있는데 괜찮으면 한번 보러 가실래요? 지금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미리 그래 얘기했어 어머님 안녕하세요 통화 중 통화 중 음악에 보겠습니다 가면 바로 보실 수 있고 공연이 되게 짧아요 아 그래요? 1분이면 보고 나오실 수 있어요 1분이요? 네 이게 날이면 날마다 있는 공연이 아니어가지고 진짜로 진짜로 이게 기억에 남으실 공연인데 지금 아무도 관심 안 가고 계셨어요 진짜 없다고? 진짜? 다들 최고로 준비하시고 근데 V 모르시죠? V요? 아니 V라고 하자 V 신인 가수 신인 가수 V라고 하자 근데 너무 알 것 같은데 V? V? 아니 V요 V 다 왔습니다 이제 여기 이쯤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여기 이쯤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진짜 많이 다녀네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럼 지금 같이 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의 자녀분이 저는 자원 map입니다 오늘의 자녀분이 오늘의 자녀분이 오늘의 자녀분이 오늘의 자녀분이 또 다른 자녀분이 스탑 틸스 미 걸 나유 메밀리 마하오해 날 지껏 올라가 다시 새로 누군가 가득 안 돼 진짜 닮았던 우리가 뭐 진짜 비 진짜 비 진짜 방탄 비 봐요 맞아요 제가 아는 그 맞아요 진짜 방탄 비예요 슈스 빙빙 야 진짜 비여?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돼 그냥 온라인 갈면 빠니 방탄사람 브이입니다 이런거 그런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맹세해요? 네네 벌 받을거예요 대구가 지금 배가 갔다 가 진짜 비가 갔다 비가 갔다 가 공격이 가득이 이리와 아름다운 여러분 그 사람 무슨 무슨 won't miss and don't 감사합니다. 공연 끝났습니다. 아! 터널 라이브! 네, 그쪽으로 인정하시나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Hi! Welcome to 1001 Live! What is this? Oh, it's a live that you can hear actually a person singing in live. Do you want to take a look? Why nobody? I think it's okay. It's okay. It's okay. Hi! Action! 너무 무서웠나봐. 뛰어서 도망갔어. 왜? 나는 we don't know we 라길래 오케이. 이제 나를 알려줄 때 왔다 해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아일드입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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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희 공연 끝났습니다. 추억도 의미 없이 내게 난 사라지고 잊지마도 I can't let you go, let you go 그 말이 다인거니 곰돌이 씨 너무 감사해요. 왜 근데 만져봐도 돼요? 아 네. 형 들어오라고 하고 내가 나갈까 방탄소년단의 V라는 가수가 V가요? 네. 그냥 나한테 간다. 그러니까 형은 여기로 오고 나는 걸어서 그냥 이 착장 그대로 그냥 모자만 벗는 거지 혹시? 아 시간 없어요. 아 없으세요? 없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가수 데뷔하는데 공연 보러 오실래요? 지금요? 네. 지금 바로 옆에요. 밥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이런거 진짜 어렵네 저기 혹시 커플끼리 공연 하나만 보실래요? 공연이요? 네. 지금 공연하고 있는데 지금 딱 한 팀만 남았거든요 네. 왜? 짧은데요? 네. 짧아요. 되게 짧은 거 태형 씨 먼저 올라가서 준비하겠습니다 네.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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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don't want nobody else I wish you could love me again, again I wish you would love me again No, I don't want nobody else I wish you could love me again, again 감사합니다, 공연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공인형 쓰시고 직접 얘기하신 분이 태호 씨예요 미 씨가 아까 공인형 탈에 계셨던 분이에요 좋은데? 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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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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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커피 커피콩빵 사 먹을 수 있다 와 와 cinq 커피콩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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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가자 술물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또 사야 여기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걸로 드실까요? 빵 포장은 10개, 5개까지 있습니다. 커피콩 빵. 10개짜리 하나 될까요? 네. 얼마예요? 만 원입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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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